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누군가를 의식해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국감장에서 오고 가는 그런 말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저질화되었구나 그리고 거짓을 아주 일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다루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아무런 끊임없이 내뱉는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의 가치관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이 10월 20일 날 오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행한 발언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장 쪼가리 하나로 몇십 명씩 탈탈 털더니 라임 김봉윤의 검사접대 의혹은 왜 제대로 안 하느냐 비유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런 지적입니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인천 서구월 의원이 말한 상장 쪼가리는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입시 비리 사건 관련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뜻합니다. 신동근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해대자 윤석열 총장은 물어보실 거면 여쭤보시고 알아서 말할 거면 말하시라 라고 이렇게 대바꿈합니다. 정말 놀란 것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신동근 의원은 상장 쪼가리 수사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입니다. 상장 쪼가리 수사가 아니라 입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정말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검찰이 치밀하게 파고들어야 될 그런 수사를 두고 진영 논리에 갇힌 우리 편은 선이고 반대편은 악이다는 그런 진영 논리에 갇힌 신동근 의원은 상장 쪼가리 수사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라고 검찰총장에게 따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은 성윤모 장관의 허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됩니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2월 산업부 직원들이 한밤에 월승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려 444개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위법 중의 위법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그런 위법조차도 우리 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10월 20일 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삭제 당시 장관이었던 성윤모 씨는 이렇게 강변합니다. 조직적으로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결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조정은 시대전환 의원이 장관님이 생각하기에 국장과 부하직원이 상관지위 없이 자료를 삭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 결과가 나왔고 그런 행동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알았을 때 한 것이지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성장관은 끝까지 자료 삭제를 참 안타깝습니다 정도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야당 의원들의 강한 실적 때문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감사원 보고서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다. 거짓말도 너무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산업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시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게 잡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 법인을 압박했고 이에 따라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지난 10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도 알 정도의 경제성 조작을 무려 마감 시간보다 10개월 정도 지날 정도로 난항 끝에 발표된 감사원 내 가장 소프트한 그런 발표조차도 성장관은 부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개인적인 일탈이나 해프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거짓과 관련된 발언들이 한국 사회의 앞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현재 한국 사회가 상당히 중병을 앓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동아일보 논설비원을 지냈던 권순활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게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좌경화와 저질화다. 좌경화와 저질화의 공통 분모에는 다 거짓과 윗선이 있는 것이죠. 권순활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짧게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3년 5개월에서 두드러지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역사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거짓과 광기에 바탕을 둔 4년 전에 사기성 대통령 탄핵 정도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편적 상식과 양심의 기준에 쓰던 국제적 보평타당성의 기준에 쓰던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 다수가 계속 모르고 희희낙낙한다면 이런 나라는 처절하게 망해도 싸다. 권순활 씨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좀 심한 말일 수 있지만 국가의 핵심 근무에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매일 반복되는 나라가 우리 선배 세대들의 피탐 위에서 그동안 누렸던 분해 넘치는 번영을 계속 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처절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단순히 성장률 저하처럼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 만연된 그런 거짓과 몰렴치와 호환무치와 막무가내와 무대뽀 등은 참 치화하기에 힘든 질환 가운데서도 아주 심각한 질환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에게서 참, 올바름, 진실 이런 것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어디까지 이 사회가 굴러내려갈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참다움이라든지 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모든 것은 그냥 만들고 만들어낸 것은 다 참이라고 우기고 둔갑시키는 그런 세상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양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0월 23일 날 방송되었던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태백산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정책 위반자들 가운데 몇 명이나 고용 유연성을 생각하겠습니까? 표만 생각하는 그들은 국가 경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 경영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창업한다면 이상한 눈으로 다들 봅니다.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왜 할까요?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이 없습니다. 그냥 돈 벌 수 있는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기반 위에 그린 뉴딜 펀드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린 뉴딜 빈들은 만드는 것이 사기꾼이 됩니다. 사기꾼만 고입니다. 손해는 국가가 보상한다고요? 그냥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기꾼 소리는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업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돈 벌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자리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뚱딴지 같은 개통철학의 바탕을 두고 경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탕진을 하고 나라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모든 식솔들을 고생시키는 게 세상사의 이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본질은 돈을 벌 수 있게 허락하라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태백사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댓글이나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그리고 GONGTV, 공TV 등을 통해서 또 공데일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또 경험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